오늘 왜 이렇게 저기야? 그냥 사는 게 뭔가 쉽다. 뭐야, 사춘기 초딩같이. 뭐, 엄마가 절대 자퇴하지 말라셔? 엄마가 굿한단다. 굿? 그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굿? 어, 나 성공하라고. 헐,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. 어쩌냐, 자퇴는 끝났네. 야, 더 황당한 게 뭔지 아냐? 뭐, 또? 굿해서 아빠를 찾겠대. 완전 개 코미디야. 아빠, 안 궁금해? 어. 근데, 만나서 따지고 싶긴 해. 낳기만 하면 다냐고. 넌, 넌 엄마 안 보고 싶어? 한 번도 본 적 없어? 사진으로만. 그것도 내 나이 때. 지금은 알아보지도 못하겠지. 그럼, 너희 아빠랑. 친구였대. 아, 내가 그때 준 문제지는 좀 풀어봤어? 어? 아니, 아직. 다 풀면 얘기해. 내가 다음 거 갖다 줄게. 야, 왜 착하게 그래? 사람 무섭게. 내가 원래 다중애기들이 좀 있어. 어, 그건 인정. 아, 참. 근데 저번에 그 형, 네 남친이냐? 남친은? 우리 집 찐따 삼촌이야. 혹시라도 다시 봐도 아는 척하지 마. 거기선 오빠더러 내 남친이냐고 난리 치니까. 아무튼. 난 간다. 그동안 센 척한 거구나. 아니, 근데 방금. 오빠라 그랬나? 어우, 개소름. 아휴. 아휴.